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마음을 몰라주니 난 나는 어떡해요 저 상위의 길이 아름다운 꽃들처럼 당신 모습 내 가슴이 저 것처럼 띄웠어요 당신 나를 보고 못생겼다 말하지만 사람은 사람은 얼굴이 아니고 마음은 마음입니다 사람은 얼굴이 아니고 마음이다 마음이 마음이 되니까요 하늘 아래 닿은 사람 당신만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몰라주니 나는 나는 어떡해요 저 상위의 길이 아름다운 꽃들처럼 당신 모습 내 가슴이 저 것처럼 띄웠어요 당신은 나를 보고 싫다고 돌아서지마 사람은 사람은 얼굴이 아니고 마음이 되니까요 당신이 저처럼 띄움이 아니고 마음이 되니까요 사람은 사랑은 얼굴이 아니고 마음, 마음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